차츰 친해지는가 싶더니 우진아 우진아 선크림 갖고 와 우진아 우진아 아 그래요 지금 안 주마자 계속 저기를 의식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불안인 거예요 계속 저를 찾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아이 그럼요 배가 타죠 지금 내려오면 어떻게 잡으러 가위 가위 보 야 진고 떠보라는데 야 진고 떠보라는데 선배가 해야 되겠냐 가위 가위 보 야 마지막 3세판 가위 내라 입으네 가위 바위 보 야 가위 내렸지 돌아가면서 자야 되니까 이렇게 웃긴 사람이 먼저 자는 거예요 주먹나요? 아니요 가위 바위 보 가위 보 야 너 그러면 안 돼 진짜 다 봤죠? 눈 감고 저도 눈 감고 노우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 멋있다 오빠 늘 그냥 이렇게 계셔주시면 안 돼요? 우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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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비니는 딱 쓰고 몇 번 만지면 안 돼 몇 번 만지면 안 돼 아카서도 까봐 하나 둘 셋 딱 이거야 아저씨 군밤 군밤 두 개 만지 수영모야 수영모 너무너무 꿈꾸는 듯한 기분이 있죠 저한테는 영광이고 제가 골을 넣을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글의 법칙을 하면서 뭐랄까요 가장 좀 재밌었던 파트너가 아닌가 정원형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히딩카드인 것 같아요 우진이가 없었다면 저는 다른 대원들하고 친해질 수도 없었을 뿐더러 웃지도 않았을 거고 이야기도 많이 안 했을 거고 아마 여기 적응을 못 했을 거에요 우우진 씨에게 어서 오세요 저 우우진이 이거 보고 울 거 같은데 너를 알고 또 너로 인하여 내가 여기서 적응하고 너무 고맙고 내가 한국 가서 항상 너 생각하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큰 스타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밥 많이 날 사줘라 알았지? 하여튼 정말 고맙다 너는 히딩카드인 것 같아 고맙다 우진아 축구로 시작해 정글로 꽃피운 두 분의 사랑 영원하시길 아니야 오빠한테 보여줘 가져온 거야 죽겠어 알콩달콩 정글의 오누이 정준 오지은 준이 오빠랑 같이 게스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상황 파악하고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지은이한테는 좀 미안한 게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끝날 때 돌아갈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드라마 찍으면 내가 잘 대해줄 테니까 너무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우리 애가 들고 어떻게 야! 너 뭘 샀냐? 얘도 왜 이래지 내가 무서운 거야 오빠? 네가 앞으로 봐 이거 봐 야 새우 진짜 맛있어 어때? 이걸로 마셔 새우야? 와 고사리가 씹히는 게 민아인이야 진짜 오빠! 파이팅! 보이지? 보이지? 그건 잘못시켰거든 안으로 들어갔나? 야! 야! 나 진짜 야! 요렇게 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요렇게 잡으면 어떻게 이리로 다 빠져나가지 우와 대박 우와 비슷한 또래에 정글 생활도 처음인지라 늘 함께 다니며 서로를 챙기던 모습이 유독 자주 보였었는데 해맑게 웃는 모습이 참 많이 닮은 정글의 오누이 준희씨 지은씨 조만간 두 분이 나란히 출연하는 드라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치채 뱃백 뱃백 세븐 뱃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